차려 경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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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꼴나게 이거 하나 가지고 쪼자나게 그러면 한 대비를 사오든가 해야지 하나를 갖고 와서 쪽팠는 건 안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현찰이 중요하지 현찰 주려고? 현찰도 없어? 생긴 거 꼬라지 보니까 웃기 생겼어 나보다 더 거지 같아 저거 하나 갖고 와봐 CD 뭐라고? 아들 기쁨 맛있어